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등 YG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총경급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마약사건 등 유사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10분 발휘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 사건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지난 2016년 마약을 판매한 A씨를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면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경찰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씨가 귀국하는 대로 마약 구매 의혹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